화창한 날씨를 자랑하는 미국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 도시 중심부에서 살면 좋겠지만, 터무니없는 물가에 우리 부부는 도시 외곽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뒤 이곳에 정착하여 소소하지만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학창 시절에 흔히 말하는 일진 같은 부류에 고통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땐 정말 세상이 무심할 정도로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관심조차 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의지할 데도 없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 때 남편을 만나 이런 트라우마를 서로 도와주며 극복해 나갔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서로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심으로 인해 우리는 결혼까지 성공했죠. 물론 좋은 동네는 아니지만 시작은 소소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는 이곳이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 시설도 있고 교통편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특이한 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강아지 보호소입니다. 이곳의 강아지들은 전시회라도 하듯이 철창 안에 갇혀 있었죠. 제가 직장을 가기 위한 횡단보도를 건너면 항상 똑같은 흰색 강아지가. 저를 반겨 주는 건지 무서워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지만 아마도 반겨 주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강아지라면 꼬리를 흔들며 사람에게 다가오지만, 이 녀석은 귀를 내린 채 꼬리가 축 처진 상황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누가 봐도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행동. 이 녀석과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미 성견의 모습을 갖춰가는 단계의 강아지. 부들부들 떨어대며 입은 웃고 있는 이상한 행동. 이 행동이 계속하여 제 머리 속을 맴돌았죠. 이러한 날이 반복이던 어느 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출근 준비를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저에게 다가오는 강아지. 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강아지랑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꼬리를 흔들어 주는 것뿐인데 말이죠. 평소 나를 두려워하면서도 반기던 놈이 어느 순간부터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모습에 다른 강아지들과 달리 특별하게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도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남편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겠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 강아지 친구를 하나 만드는 건 어떠냐 물어봤죠.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곰곰이 혼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제 의견이라면 무조건 동의를 해주던 수의가이였는데 말이죠. 혹시 강아지 알레르기라도 있냐고 물어보지만, 그건 아니라고 답변할 뿐, 도무지 좋다 싫다를 말해주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오기가 생겼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여자들이 내 남자가 나에게 어디까지 허락을 해주고, 내 말을 얼마나 들어주는지에 대한 궁금함과 확인하고 싶은 마음 말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철없는 21살짜리 말만성인 어린아이에? 유치한 투정이었다는 것에 부끄럽지만 말이죠. 그날 밤 남편은 저를 불러서 진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중학교 때까지 친구였던 리트리버가 있었다고, 아까 나에게 강아지를 싫어하냐고 물어봤잖아. 나는 이전에 키우던 망고를 보낼 준비가 되지 않은 채 보내줬어. 그냥 한순간에 내 어릴 적 친구가 세상을 떠나갔다고, 내가 뭘 할 수 있었는지 알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가워진 내 친구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어. 그것뿐이었다고, 나는 아직 내 마음속 친구를 보내주지 못했어. 그냥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자. 평소 아내 말이면 뭐든지 알겠다고 하던 다정한 남편은 너무나도 힘든 표정으로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저는 평소 보지 못했던 남편의 태도에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연휴 때와 같이 늦잠을 짜고, 허겁지겁 출근 시간에 맞춰 뛰어나가면서 그 하얀 강아지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죠. 강아지에게 인사를 건네며 지나쳐갈 때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시간이 막 느리게 흘러가는 느낌이었다니까요. 제가 달려가니까 꼬리가 올라가며 좋다고 걸어오고 있었고, 얼핏 볼 때 제가 지나치는 사이 시무룩해지고 있었다고요. 일하는 내내 그 모습만 떠올랐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다시 남편에게 가서 키우자고 말할 것을. 무조건 내가 이기고 말거라는 결심과 함께. 그날 저녁에도 남편에게 닭달하기 시작했었죠. 정말로 그때로 돌아가면 제 자신에게 머리통을 쥐어받고 말하고 싶어요. 제발 눈치 좀 챙기라고 말이죠. 남편은 너무나 최대한 다정한 말투로,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줘 자기야 조금만 더 라며 대답을 했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결판을 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왈가닥한 어린 여자의 모습으로. 그럼 당장 토요일인 내일 나와 같이 갈 때가 있다며 한 번만 같이 가보자 했고, 저는 내일 남편에게 그 강아지를 보여주려고 했죠. 이 이쁘고 여린 강아지를 보면 키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남편을 깨워 지금 당장 운동하러 가자고 졸라대며, 횡단보도 건너 있는 강아지를 보여주려는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잠도 덜 깬 채로 투덜투덜 걸어 나오면서도 불평불만 한마디 안 하는 좋은 스윗한 남편이었다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을 이끌고, 평소 출근 시간에 자주 가는 거리를 통해 남편을 강아지에게 데려갔습니다. 제 남편을 처음 본 강아지는 다시 한 번 귀가 접히고 꼬리를 가랭이 사이로 넣은 채로 낮은 자세로 슬금슬금 기어오고 있었죠. 저는 강아지에게 오늘도 잘 지냈어? 내가 널 보고 싶어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왔다며 기뻐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뭐 강아지와 말이 통할 리가 없지만 말이죠. 그렇게 강아지에게 정신이 팔려 있다가 뒤를 돌아보니 경직된 자세로 얼어 있는 남편을 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몸이 굳은 채로 멍하니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몸이 안 좋냐 물어보니 한숨을 쉬면서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랑 똑같이 행동을 한다며,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면서도 사람을 좋아해서 다가가고 싶어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했다고. 우리는 당장 이 천사 같은 강아지를 입양하기 위해 센터로 향했습니다. 이 강아지들은 한국의 진돗개이며 약간의 믹스견으로 추정된다고 말이죠. 저 천사 같은 아이는 산타 클라리타의 철교 아래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양심 없는 사람이 진돗개를 단체로 버려두고 몰래 도망가는 바람에, 진돗개들은 몇 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가서 구조해왔다고 말이죠. 그 중에서도 이 녀석은 유독 체격도 작고 수심해요. 서열이 낮아 센터내에서도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처 다른 개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녀석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다른 강아지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지내고 있던 것이죠. 왜 이 녀석이 주변 모두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벌벌 떨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따뜻한 관심 한 번 받으려 두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다가왔던 걸 생각해보면 이 녀석은 정말 큰 용기를 내어 나에게 다가온 것이구나. 저는 마치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당장이라도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남편도 눈이 불타오르기는 마찬가지였죠. 아무 말도 필요 없어요. 남편과 저는 분명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남편은 언제 머릿속으로 복잡한 고민을 했던 사람인지, 엄청난 속도로 새로운 가족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강아지 보험부터, 어느 품종인지 특징이 뭔지, 소심한 강아지가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등등, 이럴 거면 왜 고민을 했는지 허탈할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이름을 상의한 결과, 우리는 이 천사에게 커리지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커리지가 센터를 나가면서도 무서워서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커리지와 평생을 함께할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할 때, 정말 원망스러웠던 것은 괴롭히던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모두가 구경만 하고 모르는 척만 하는 것에 더욱더 분노를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바라기만 했을 뿐 아무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지옥 같은 상황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소심한 진돗개 커리지는 달랐습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냈고, 결국 우리 남편의 마음을 바꾸는 데 일조했죠. 저는 이 커리지를 보며 이렇게 천사같이 어린 동물도 자신의 상황을 바꾸려 노력하는데, 나는 그냥 바라기만 했다는 걸. 정말로 제 자신이 바보 같으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워낙 소심한 성격 탓에 집으로 데려온 녀석은 하루 종일 경계만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모습은 이렇게 천사가 따로 없는 아기의 모습이었죠. 이 녀석은 소심한 모습은 어디 가고, 정확히 3일 만에 적응이 완료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온 장난감을 하루 종일 잡고 혼자 노는 모습이며, 집마당에 하루 종일 영역 표시, 왈가닥으로 놀다가 자는 모습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이쁜 천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커리지는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꿔놨어요. 저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강아지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제 남편이 다시 한번 강아지를 키울 수 있도록 했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위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